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소식입니다.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미국의 2025년까지 50억 달러를 추가로 얹은 총 105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정 회장은 어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면담 후 연설에서 미국의 로보틱스 등 미래 먹거리 분야에 추가로 5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앞서 현대차그룹은 미국 조지아주의 전기차 전용 공장과 배터리 셀 공장 등 미국 내 첫 전기차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. 투자하겠다고 밝힌 분야는 로보틱스 도심항공 모빌리티, 자율주행 소프트웨어, 인공지능 등 미래 모빌리티 핵심 분야입니다. 두 사람은 브리핑을 마친 뒤 짧은 산책을 했고, 이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현대차그룹의 미래 사업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